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쉬운 요약 강의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게시의 장면이 전환될 때 이 일 후에 라는 문장이 사용이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정당성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음료의 음행과 성도들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가지로 음료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3절에는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며 심판의 찬양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자 도시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영원히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음료의 도시가 영원한 파멸의 심판을 받았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은 5장에 나왔던 24장로와 내 생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사나 성교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많은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크고 웅장한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4절에서 할렐루야로 끝난 찬송에 화답해서 할렐루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7절에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8절에 나타나는데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죄 없고 흠 없는 거룩한 고운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순결한 죄사함 받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운 행위를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옳은 행위를 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옳은 행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죠. 이제 구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리면서 나는 너와 같은 또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예언의 개념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19장 10절에 정의하는 예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은 개선 장군을 상징하고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름은 11절에 나타나는데 충신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신실과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 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신다고 11절 후반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이미 7번이나 개시록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타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아주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신비롭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밖에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이름이 우리들에게 개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시록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록을 접하는 많은 분들은 짐승, 음료, 뿔, 재앙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우리들에게 개시된 예수님의 이름이자 제 요한개시록 전체의 제목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멘이십니다. 이것이 또 개시된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 구원의 옷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피가 뿌려진 옷은 싸움에서 또 심판에서 피로 물든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심판으로 인하여 적들의 피가 묻은 것이죠. 심판받는 자들의 피로 물든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또 힌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됩니다.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존귀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이 또 나타납니다. 구원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세상 나라들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은 이미 개수록 앞부분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장은 임금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 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로 되어 있어서 철장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장을 쉽게 부수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심판하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15절 후반에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나타난 표현인데 포도주틀에서 부서지는 포도들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포도주틀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밟는 즉 그들을 심판하는 자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라고 쓰여진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게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태양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는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표현은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무슨 말을 전했냐? 17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에 이어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분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살들을 먹으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이 큰 잔치는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받은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마치 들짐승이 죽은 짐승의 살을 먹듯이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 군대들이 말탄자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에 맞서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20절에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힐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게시록 앞부분에서는 더러운 영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기 20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뿔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탄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시록 19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게시록 19장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공의로 음료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큰 무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제 하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고 짐승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름은 11절에 충신과 진리 즉 신실과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12절에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기묘자 신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름은 16절에 만앙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시욕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탄 개선장군처럼 세상을 칼과 철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포도처럼 될 것입니다. 또 짐승들이 그 살을 먹는 것 같은 끔찍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